노래주점 유흥 파문을 일으켰던 예장합동총회 정준모 부총회장이 총회장에 추대됐습니다. 교회 개혁을 바라는 목소리는 봉쇄된 채 이루어졌습니다. 게다가 치부를 가리고 싶은 예장합동 측은 성총회를 표방하면서도 수백 명의 용역들을 배치해 기자들의 출입을 제한했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단 정기총회 역사에서 부끄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래주점에서 도우미와 유흥을 즐겼다는 보도로 총회장 자격시비가 일었던 예장합동 측의 정준모 부총회장이 박수로 총회장에 추대됐습니다. 일말의 자정능력을 기대했지만 결과는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총회의 현실을 확인한 것뿐이었습니다. 교단 개혁을 바랬던 총회 대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제지당했고 일부 몸싸움 속에 총회장 인주는 통과되고 말았습니다. 드러내기 싫은 치부를 감추기 위해 성스러운 총회 현장에는 건장한 용역들이 배치됐고 입구마다 기자 출입 금지라는 문구가 붙었습니다. 총회 현장의 분위기는 날씨만큼이나 어수선했습니다. 용역들은 미리 출입 카드를 받은 총대들이 아니면 그 누구도 입장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도 출입증을 받기 위해 등록처를 찾아갔지만 허사였고 취재를 강행하려는 기자들을 용역들은 물리력으로 막아섰습니다. 교단지 기자를 비롯해 일부 출입이 허락된 기자들도 녹음과 촬영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쓰고서야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총회장이 될 목회자의 노래주점 출입 파문에서부터 교단의 살림을 이끌어갈 총무의 자격 논란 그리고 GMS와 IT 구호헌금 유형 논란 등 유독 감추고 싶은 치부가 많은 총회였던 만큼 지도부는 철통같은 보안 유지라는 강수를 뒀습니다. 장자 교단을 자청하는 예장 합동 총회 하지만 이날 보인 행동은 결코 이름에 걸맞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